기숙사 안쪽에 저의 이뿌락자가 있습니다. 이 안에 첩자가 있단 말입니까? 쉬이이이이... 당도둑이 들었어. 내가 이강무랑 손잡은 걸 알린 첩자가 이 안에 있으니까. 개구노기만 혼자 지방에서 잤어요? 제 방부터 조사해보세요. 오 여사님이 사라져서. 오 여사님. 식당은 뒤져봤고. 대식권은. 이 종가 안 나왔어, 새끼가. 하락을 하는구만. 니가 묻힌 여자 정신 차려. 자네가 우릴 등져서 얻는 게 뭐야? 어 어떡하죠 이제? 뭘 어떻게 해? 싹 다 죽여버려야지. 내 방아쇠 당겨볼까? 내가 뵈는 게 있을 것 같아? 어차피 은혁루아닌 함께 할 수 없어. 더 이상은.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.